오늘 뭐 쳐요? 오늘은 영양제를 연면 시비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뭔데요? 아미노산하고 칼슘. 아, 아미노산하고 칼슘. 네. 이게 그러면 겨울에 며칠 간격으로 치지? 2, 3일 간격으로 칩니다. 아, 2, 3일 간격으로 쳐요? 오이는 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을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하면은 잎도 두툼해지고 오이 색깔도 진한 녹색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식을 하고 그때서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했지요? 네. 봄에는 거의 매일 연면 시비합니다. 봄에 매일 연면 시비할 때는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안 타잖아요. 봄에는 일조량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예. 겨울에는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틀 간격으로 영양제를 연면 시비를 해줍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맞습니다. 보컬아 인스타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